4, 3, 2, 1 숙보, 방탄소년단 RM, 뷰 오늘 군대 입대, 내일은 지민, 전국 입대 깎아 머리에도 묻어있는 잘생김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방탄소년단 봄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방탄소년단 RM, 뷰 오늘 군대 입대, 내일은 지민, 전국 입대 깎아 머리에도 묻어있는 잘생김이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RM씨랑 뷰씨가 추적추적 비가 왔던 오늘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진씨는 작년 12월, 제이홉씨는 올해 4월에 입대를 했고 슈가씨는 9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남은 멤버가 4명이었는데 오늘 RM, 뷰 그리고 내일 지민씨, 전국씨가 입대를 하면서 BTS도 잠시 군백기를 갖게 됐습니다. 입대하면서 팬들을 위해서 SNS에 머리를 자른 깎아 머리 사진을 각각 올렸는데 RM씨는 굉장히 또 믿음직한 청년 느낌이고 뷰씨는 패션 삭발처럼 머리를 깎아도 잘생김이 굉장히 묻어있는 겨울 군번으로 들어가서 또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같이 군생활할 또래 장병들은 굉장히 또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입대하면 전역 예정일이 2025년 6월인데 그때까지 또 BTS 완전체를 못 보는 전세계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겠네요. 하여튼 뭐 요즘 군대가 예전보단 짧아졌다고 하지만 뭐 군대 가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저는 하여튼 군대 가는 어린 남자들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어도 아무리 군대가 예전보다 편해지고 짧아지고 그래도 안 가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모처럼 외국물 먹고 돌아온 남자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막말로 상담해 드리는 시간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현실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이성차님 전주에는 배텐을 크게 틀어주는 시내버스가 있어요. 기사님 파이팅입니다. 뒤에서 남아 인사드려봐요. 전주에 그런 버스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버스에서 이제 틀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제일 좀 몸둘바를 모르면서 감사합니다. 어디 또 버스에 계시면 저희에 대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백승현님. 배디 코끼리 사진관 방송 잘 봤습니다. 어? 같이 촬영한 백소방관입니다.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배디 실물로 보면 엄청 동안입니다. 아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진짜 이게 요즘 스케줄상 방송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송 스케줄을 골 때리는 그녀들 빼고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끼리 사진관은 너무나 취지가 좋고 그 취지 때문에 욕심이 나서 이거는 제가 하려고 용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무 보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기분 좋습니다.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영웅들이어서 일반 영웅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백승현 소방관님 나중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동아는 이제 사실이죠. 채팅창에 도난이라고 하신 분을 차단해드리고요. 2510님 지난주 불금에 강원도 다녀왔어요. 배텐 들으면서 북강릉 톨게이트 지나고 바다 보면서 힐링하고 왔네요. 멋집니다. 예 진짜 바다 좀 보고 싶네요. 9920님 배디 동면 준비하시나요? 먹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시안컵 앞두고 다시 벌크업 가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오늘 녹음도 좀 많고 오늘 생방 끝나고 야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을 제대로 못 먹어서 잠깐 김밥을 몇 알 입에 넣습니다. 방금 뭐 잡음이 나왔는데 정영국 씨가 필리핀 출장을 다녀와서 아직 시차적응이 안 됐나 봐요. 폰이 뭐가 켜져 있었습니다. 김효진 님 상담합니다. 28살 모쏠인데요. 자만추가 쉽지 않아서 결혼정보회사 가입하려는데 어떨까요? 30대 넘으면 가입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죠. 28살. 그래요. 일단 지금 가입하는 건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지금이 메리트가 더 세다는 생각도 들고 채팅창에 응 서류 컷이라고 하신 분 있고 수요일에 보내달라고 하신 분 있고 계속 모쏠 헤듀오라고 하신 분 차단해 드립니다. 김영주 님 지금 82번 버스 인천 82번 버스도 배텐 나와요. 감사합니다. 7925 님 부산 진구의 마을버스 배텐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139 님 버스 기사입니다. 배텐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볼륨업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돈도 벌고 공짜로 해외여행도 즐기고 온 남자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갓 돌아온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입니다. 얼굴에 살이 좀 오른 것 같은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요? 좀 잘 먹었죠. 필리핀에서 음식 좀 잘 드시고 필리핀에서 열린 결혼식 사회 행사를 성대하게 잘 치르고 다녀오셨는데 그렇죠. 잘못된 일은 없었나요? 도착하면서 필리핀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7.6의 지진이 발생해서 제가 사실 진짜로 좀 놀라서 땡톡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형 살아있나?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위에 루선섬이 있었고 밑에 민다나우에서 발생이 됐는데 제가 도착하면서 발생이 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이런 일도 있구나. 이게 엄청난 지진이어서 혹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괜히 또 미안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닌 거고 어쨌든 피해가 좀 없었길 바라고 어쨌든 다행히 바로 답장이 와서 저는 몰랐습니다. 잘 하고 왔죠.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샵 인간적으로 사회 너무 잘 봤음 샵 배텐 샵 배텐 뭐예요? 나 이거 하고 있다. 명함이죠 명함. 그런 걸 하고 왔죠. 사회를 어떻게 받는데요? 거기가 근데 제가 예식을 본 곳이 전문 예식장이 아니라 호텔에 있는 이태리 식당을 렌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문화가 뭐냐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할 때 음악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연주를 직접 생음악으로? 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나 봐요. 이제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신부가 이제 입장을 하는데 음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있더라고 그냥 그래서 신부 입장했는데 그냥 앉아있어요. 하라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음악 하라고. 근데 신부가 이제 다 들어온 다음에 음악이 연주가 됩니다. 아주 우라턱이 터져가지고 신랑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맨 마지막에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코카이 댄스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사전에 리허설을 했거든요. 뮤직 스타트 하면 틀어달라. 그리고 이제 성원소름은 낭독이 있는데 옆에 있는 도우미 하시는 분이 외국인 분이신데 뮤직 스타트? 노. 무슨 인사가 있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노. 이거를 한 여섯 번은 노!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결국은 음악이 제시간에 안 나왔다는 거. 네. 근데 뭐 나름 잘했습니다. 아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개판이에요. 아수라 장기지 뭐. 사회를 나는 잘했으나 그쪽에서 잘 못 받았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신부가 들어왔는데 음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 잘못됐구나. 뮤직 스타트를 계속 물어봐가지고 머리통을 한 대 치든지 해야지 진짜. 잘못된 결혼식이었다. 네. 나름 잘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신랑 신부가 다 한국인이 아니었군요. 아니 한국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그쪽 분들이었군요. 네. 아예 이제 의사소송이 안 되니까 뮤직 스타트? 이것만 나한테 여섯 번 정도 물어봐서 저쪽으로 다 있으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이제. 마. 가. 페이는 제대로 받으시고. 잘 받았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핫한 클럽을 다녀오셨던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됐어요. 기가 막히더라 진짜. 자. 어쨌든 다녀오셨는데 부담스럽게 저한테 왜 가방을 선물해 주신 거죠? 제가 받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모자도 좀 많은 것 같고 성재 씨는 또 뭐 갖고 싶은 게 없잖아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 아니 뭐 다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뭘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골랐습니다. 가방을 부담스럽게 명품 가방처럼 생겼네요. 그걸 또 뺏겼더라고. 디자인이. 감사드리고. 네. 자 이성차님. 용국 형님 탈모가 시작되면 그냥 머리를 밀어야 하나요? 미세요 그냥. 짧게 대답해요.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탈모가 시작됐다. 머리를 민다는 건 굉장히 뭐 순차적인 부분인데 두상을 보셔야 됩니다. 뒤에 낭떠러지지 않습니까? 잘못됩니다. 절벽. 네. 진짜 낭떠러지 두상이면 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시다가 맨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미는 거다.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상이 이제 예뻐야 되고 또 이제 옆에 이제 뿔처럼 각진 분들이 있어요. 흉합니다. 쫓기는 것 같고 도망다니는 것 같고 네. 전병고님. 허리가 시린 추운 결이 왔네요. 용국수님 종종 허리 얘기하신 것 같은데 비 오는 겨울 허리 괜찮으신가요? 저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원 다닐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참 씁쓸한 일이지만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몸이 자연적으로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항상 운동 잘하시고 자연 치유라는 건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으로 침으로 뜸으로 그리고 수술로 최대한 안 다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아니면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저처럼. 통증을. 힘들죠.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채득장애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라고 지금 그거는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이 겪는 거예요.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관리를 잘하면서 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여친이 술 취했다길래 데리러 갔었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길래 호기롭게 제 등에 업었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서 놀랐습니다. 추운 새벽에 땀까지 흘리면서 걸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무거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친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필름이 끊겼다더니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하고 화를 냅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면 익김도 나는데 그 새벽에 땀이 흘릴 정도로 육체노동을 했다.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게에 보통 물건을 시킬 때 쌀을 시키는데 20kg 들어오거든요. 20kg 하나 들어도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엄청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보통 50kg가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에 몇 번 주저앉아야 됩니다. 근데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죠? 죽다 살은 것 같습니다. 한 심해에서 가면 다리가 휘청휘청 돼요. 그걸 이제 업고 오고 사람이 의식이 있어서 탁 달라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추리 취했다. 그러면 더 가놓기가 힘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 무거워하고 뒤에 무슨 어떤 욕을 한마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죠. 아 무거워 씨 뭐 한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말까지 다 했으나 여자친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이해해줘야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20kg 포대 두 개 정도? 아니에요. 한 세 개라고 봅니다. 세 개 봐요? 공사판 이런데 제가 알바했을 때 보면 되게 빼짝 마르신 분들이 시멘트 옮길 때 있거든요. 중간에 몇 번 쉬세요. 숨 엄청 헐떡거리시거든요. 그게 40kg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진짜 뒤에 한 두 명 타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이걸 모른다. 필름이 끊겼다.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 전화할 때부터 술 취하지 않았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제 연애를 하면서 시작된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서 이거를 한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옷 무게도 있고 가방 무게도 또 추가되어 있을 거고 아버님 포장을 해도 몸무게죠. 보통. 그리고 이제 또 식사 무게도 안주와 이제 마신 주량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또 축 늘어졌을 때의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들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에 그 일주일 워터 주현 씨 없지 않았습니까? 다리가 이제 스프링처럼 떨립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고라니처럼. 얼마나 지금 다리가 부러질듯 말듯하고 가는데 업힌 사람은 모릅니다. 네. 거기 계단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어 죽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그렇죠. 피지컬 테스트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이런 경우를 간혹 겪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취했다. 갔는데 인사불성돼 있어. 그러면 그때 한마디를 하긴 하는데 뒤에 약간 커버멘트가 있어야 돼. 뭘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걱정되게. 이 말을 항상 해줘야 돼요. 욕하지 말고. 나는 욕을 하지. 걱정되게라는 말을 해줘야 분위기가 잘 넘어간다. 12월에 행군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힘들 일인데 이거. 피지컬 60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근데 왜 걸으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택시를 타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택시 잡기가 약간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몇 번 업어본 적이 있거든요. 중간에 내팽기 칠까 그냥? 이 사람 몇 번 하거든요. 너무 무거워.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이 최선을 다하신 것 같고 이 말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좀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다. 자기도 무거운 거 알아요. 모르겠습니까? 알지? 그러니까 남자분이 봤을 때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으면 1차 간문 테스트 통과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택시 안 태워준 거 아니냐고. 택시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어? 뭐야? 취했네? 네. 택시가 상태가 안 좋으면 으응 하고 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술이 많이 취했으면 차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렇죠. 네. 업혀있는 경우에는 이제 빨리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옆에 이제 부축하고 있으면 서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근데 업혀있는데 뭐 등치가 되게 크다. 지나갑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용달 불렀어야지라고 하시면 되는데 남자분들이 의외로 체구가 작은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군대 완전군장보다 무거웠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아 무겁죠. 완전군장이 한 40kg. 네. 그렇죠. 보통 한 60kg로 잡았을 때 껄떡거립니다. 자 6933님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연애가 오래가고 싶으면 칭찬을 거짓말처럼 달고 살아야 됩니다. 너 진짜 예뻐. 원래 안 예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 참 가벼워. 이런 느낌으로. 자 우디의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정용경님 뭐예요? 동생이에요? 아 이분 잘못됐네요. 여자분이신데요. 정용경님 네. 여자분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빵 터지네요. 네.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깁스 중인데 회사에서 걸음 기부를 한다고 일주일 단위로 7만 보 이상 걸으라고 했대요. 너무 걱정하길래 제가 대신 걸어서 보내준다고 큰소리 쳤어요. 근데 하루에 만 보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짓을 두 달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할까요? 이게 뭐죠? 이게 목표 걸음수를 정하고 목표시를 달성하면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그 어플으로 하는 거래요. 기구하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 만 보 걷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게 바쁠 때 한 4시간 정도 막 돌아다니면 그게 만 보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느낌은 체감은 아 발바닥에 불 나는 것 같다. 맞아 맞아. 그 정도인데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7만 보를 걸으면 지금 빨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7만 보를 걸을 수 있다는 건 이분이 일단 일이 없다든가 이런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안 걸어보신 분들은 뭐가 그렇게 많아 라고 해도 실제로 걸어보면 이렇게 걸었는데 3천 보밖에 안 돼? 이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구도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봤는데 힘들더라고 친구도 압니다. 넘어가는 거죠. 하루의 만 보 이거 꽤 어렵습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안 걸어보신 분들은 모르고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 괜히 잘 먹었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못할 걸 알고 있죠. 일주일에 7만 보를 어떻게 걸어. 안 그렇습니까? 무슨 보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못하겠어. 해봤는데 일단 하기는 해봤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친구가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닐까. 대출하고 도망다니지 않는 이상 어렵다. 그 사람들 중간에 잠깐 쉽니다. 계속 헐떡거리지 않아요. 계속 걸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발이 빠르긴 하지만 중간에 잠깐 쉬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계속 7만 보 정도까지는 걷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이용을 많이 하죠. 주변에 도망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어디에 은둔 생활하고 은근히 또 많이 안 걸어요. 앉아있습니다. 숨어있지. 숨어있지. 계속 걸어서 도망가진 않습니다. 누구한테 걸렸을 경우 은신. 경찰 만났을 경우 반대로 뛰는 경우는 있어도 스프린트는 하는데 계속 걷지는 않죠. 그게 얼마 안 된다고. 천보 2천보밖에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만보는 진짜 많이 걷는 겁니다. 진짜 많이 걸어요. 체무자도 쉽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뛰잖아요. 배디는 잔만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분께 정용경님께 용국이의 1침. 정말 신기한 건 만보를 걸어도 살은 잘 안 빠집니다. 발바닥 찢어질 것 같은데 살이 그대로 있어요. 더 먹거든요. 배고파서 그런가 봐. 만보 걸으면 밥이 꿀맛이에요. 진짜 걸으면 살이 빠진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입에서 단반 나오고 잘못되더라고요. 4족보행하면 2배 이벤트 안 되나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이제 SNS에 올라오죠. 저 사람 잘못된 것 같다고. 그렇죠. 다른 어플에 올라오죠. 2에서 400만. 그것 차고 슬릭백 연습하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힘들죠. 만약에 4족보행하는데 여자분이다. 멀쩡하게 생겼다. 더 올라오죠. 힘듭니다. 이준근님. 남자분입니다. 전 누가 저한테 짜증이나 화를 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몸이 굳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부끄럽게 상황이 끝날 때가 많은데요. 나중에서야 그때 이렇게 대답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싸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친구가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 갑자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구님께서 어떤 잘못을 했다. 모른 척하고 있었다. 걸렸다. 이거죠. 너 뭐야.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따구로 생겼어요? 이렇게 화낸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수가 자기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는 그냥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죠. 인정해 주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화를 이렇게 내려고 하다가도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 대충 수그라들거든요. 그게 낫죠. 사과를 하는 게 낫다. 돈 왜 이렇게 늦게 갚어? 미안해. 사장님 좀 안 좋아. 언제까지 갚을 거야? 전화할게. 이렇게 거기서 사정이 있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모면해라. 그렇죠. 항상 그 친구는 싸울 마음으로 다가와도 내가 싸울 생각이 없으면 완만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어떤 거 차 사고 냈어. 미안해. 차 반파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인정하는 게 말싸움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게 제일 낫죠. 채권자랑만 대여해봤냐고 하신 분이 있고 많이 대여했죠. 왜 집에 찾아오는 거야. 아침 9시 자고 있는데 가세요.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언성 높이지 않아요.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담이 나오는 거죠. 녹취하고 공증 떠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이분은 저보다 더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아니라 싸운 거야. 난 빌린 적이 없자고. 갚는다고 이렇게 하면 언성이 높아집니다. 좀 더 높아지면 앞집에서 문을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게 낫다. 아무튼 뭔가 이제 말싸움이나 특히 이제 전화할 때도 뭔가 저쪽이랑 그 말을 제가 주고받을 때 내가 말을 똑바로 지금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비아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 맞아. 저도 그런 경우 있긴 한데 내가 그때 그 상황에 이런 말을 내뱉었어도 그 친구는 또 다른 말을 내뱉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끝이 없어요. 인정하는 게 빠르다. 네. 그렇죠.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친구가 화를 했는데 다 이유 있습니다. 뭔가 사고를 쳤어. 그리고 잠적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화를 내죠. 용국이 형 신용정보에서 차리면 안 되냐고. 아 제 정보로 도배가 될 겁니다. 아마. 힘들어요. 자 전은주님 여자분입니다. 오늘 거래처에 갔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주위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악의는 없는 말 두셨는데 그냥 제가 흔하게 생겼다는 거죠. 이런 말을 자주 듣긴 해서 스타일에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게 효과적일지 고민입니다. 나름 잘 차려입고 오시는 용국 스님께 질문이요. 저한테요.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뭐 다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굉장히 신경이 또 쓰이죠. 근데 여자분들이 스타일 변화를 준다고 했을 때 커트머리, 파마 남자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머리 색깔을 바꿔야 돼요. 흰색, 백발. 얘는 뭐야 병이 있나? 그렇게 색깔적으로 다가와야지 어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지 아 이제 커트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못 알아보지 당연히 못 알아보죠. 진짜 그 사람을 봤을 때 보는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커트를 생각하고 계시면 저는 염색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염색. 염색도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면 남자들은 이제 거의 모르죠. 그렇죠. 뭐 눈썹을 초록색으로 한다든가 제가 예전에 해봤거든요.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염색을 못하는 겁니다. 개그맨이 됐을 때. 그래서 눈썹을 초록색으로 했어요. 멀리서 보면 눈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이고 하니까 약간 뭐 짙은 갓색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고 커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흔하게 생겼다는 말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악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흔하게 생긴 것 중에 나쁜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 다 나쁘죠. 거의 다 나쁩니다. 흔치 않은 미녀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하향평준화되는 순간 잘못되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 색깔을 바꾸면서 옷 입는 스타일도 약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미니스커트라든가 이런. 베테네 공식 입주 아닙니다. 자 기분 깨 용국이의 1침. 그래도 얼굴은 어디 안 가죠. 제일 중요합니다. 자 2884님 여자분입니다. 남친이 매주 복권에 3만 원 정도 투자합니다. 한 달이면 이 돈도 제법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고 말했더니 자기는 복권 사는 게 행복이래요.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그만 사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뭐 자기 돈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화를 내면 낼수록 싸움이 커집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절대 얘기를 안 한다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살 때 반대했지? 그렇게 욕했지?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된다. 이게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3만 원을 안 쓴다 그래도 그 돈으로 절대 같이 맛있는 걸 먹을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복권 사는 게 행복이긴 한데 평생 야금야금 이 정도 사면 굉장히 큰 돈이긴 하거든요. 제가 복권을 습관처럼 산 분들이 주변에 몇 분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권을 월요일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5천 원을 샀는데 일주일이 기대가 된대요. 안 될 거 아는데 그런 5천 원의 행복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스로의 만족이니까 3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느낄 수 있다면 괜찮죠. 3만 원의 확률과 이제 한 5천 원 정도의 확률은 사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3만 원이 누적되는 거랑 5천 원이 누적되는 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어떤 편의점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마킹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놔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그때 특별히 꾼 꿈이 없었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했습니다. 번호 하나 맞았어. 번호 하나 맞았다고. 아니 난 내가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이 마킹한 걸 그대로 벗겼는데 번호 하나 맞았습니다. 안 되더라고. 어쨌든 행복을 사는 걸로는 생각하면 된다. 그냥 기대감이다. 일주일을 버티는 나의 도파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884님께 용국이의 1침 걸린 게 3만 원이면 실제는 10만 원 넘어갑니다. 긁는 거로 또 다 합니다. 다. 자 로맨틱 펀치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듣고 옵니다. 배성재 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철님 남자분입니다. 친구가 제 핸드폰 배경화면 가족사진을 보다가 구석에 작게 나온 처제 얼굴을 보고 자기 이상형이라고 자꾸 소개시켜달라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기도 하고 이 친구 연애사를 다 알아서 소개시켜주기 싫은데 어떻게 거절하는 게 좋을까요? 연애사만 좀 더럽지 친구로서는 괜찮은 놈이라 우정을 지키고 싶기도 합니다. 우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쓰지 마세요. 다 티납니다. 아 이분은 근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핸드폰 배경화면을 가족사진으로 해놨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예전에 뭐 누구 만나다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가족에 충실한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네. 뭔가 걸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다닌다. 족쇄 같은 거죠. 일종의 족쇄. 근데 그 와중에 구석에 있는 첫째 얼굴을 본 친구도 진짜 이 친구답다. 왜요? 그거 잘 안 보거든요. 작게 나왔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가족사진이구나. 여자 얼굴만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항상 하는 착각 남자친구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예쁘면 남들이 봤을 때 예쁘거든.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친구가 가족으로 엮이는 순간 머리 아픕니다. 저는 무조건 머리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이 신기철님의 책임이 되거든요. 그렇죠. 너 때문에. 네가 소개만 안 시켜줬어도. 사람이 보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보증이 제일 어렵죠. 어렵죠. 인간 보증 되면서 와이프한테 부모님한테 욕 다 먹고 친구한테도 등 떠밀리고 이러다 보면 본인이 진짜 이뤄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처지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제일 낫죠. 왜냐하면 그 정도 미몸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셔야지 이걸 뭐 와이프한테 물어본다든가 굉장히 머리만 아파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양복 얻어 입고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연예사가 들어온 친구한테 무슨 양복 주겠어.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뭘. 그러다 보니 연예사가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사람 성격이 다 나옵니다. 친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아줌마 꾸정물이지 뭐. 친구가 핸드폰 배경화면 가족 사진을 봤다. 네. 또 면밀히 봤다. 이 친구 누구야. 이렇게 넌 안 된다. 왜 이렇게 되면서 남자친구 있어. 그래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사진에 처제의 얼굴이 있을 정도면 이제 무슨 어느 정도 가족 사진 대가족 사진을 넣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외가족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친정 쪽에서도 외가 쪽에서도 이제 부모님한테까지 한 소리 들을 만한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합이 안 되는 가족이 들썩거리는 네. 아니 지금 신서방이 그렇게 있다고? 아 양가 어르신들도 들썩일 만한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양가 양가의 가족들이 나올 정도의 가족 사진 그럴 걸 해서 이제 넘어간다. 와이드 가족 사진을 넣어놨다. 아니 배경화면 뭐부터 시작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보통 처갓집까지 잘 안 넣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이드 버전으로 넣었다는 건 크게 잘못한 거죠. 그렇죠. 와이드 버전 잘못을 한 거죠. 항상 이거 보면서 난 아침에 반성하면서 출근한다. 네. 이런 걸 자기한테 보낸 메시지다. 광화문 효수급.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약간 전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소개시켜줄 입장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친구랑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 맞아 맞아. 낄낄거리면서 친구가 야 너 나랑 그거 한 거 걸렸구나 걸렸어 걸렸어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경화면 하고 다니냐 지금 너 때문에 이마 이러면서 둘 다 공범위이다 보니까 하나 또 범인을 늘킨다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제 어? 괜찮은데? 집안 내려앉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이야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근데 친구를 끌어들여 집안에 본인이 봤을 때도 연예사가 좀 더럽다고 얘기했으니까 폭삭 마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채딩샤가 유유상종이라고 하셨군요. 당연하지. 근데 연예사가 더러운데 좀 친구로서는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한통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이 뭔가 맞아. 그러니까 친구지.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북미 박사는 직전이네요. 그러면 이거 퇴치하는 방법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는 안 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정도의 능력 능력이라는 게 이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탐지력이라면 뭐 SNS나 이런 거 뒤져가지고 현재 상태를 알아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차라리 빚이 있다고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빚은 근데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거의 없는데 뭐 그냥 그런 걸로 하는 게 접근을 안 할 가능성이 아니면 이제 가장 남자들한테 잘 먹히는 게 와이프가 반대.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와이프들은 친구, 남편의 친구를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다 싫어해. 아 그래요? 주변에서 그 여자친구가 있으면 누구 칭찬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아 그래요? 그 오빠 만나지 마.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와이프니까 이 연애사 들어온 친구는 아주 뭐 잘못 찍혔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에 핑계를 내서 와이프가 안 된다. 넌 안 된대. 그렇지? 수긍하고 바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자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신기철님께 너무 저희가 추정으로 깠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사실이 동반된 얘기예요. 신기철님께 용국이의 1팀. 연애사가 좀 더럽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땐 많이 더러운 것 같습니다. 신기철님, 저희가 추정한 게 혹시 사실이 아니면 사과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추측이었다. 자, 삐돌이님 성별 비상. 이틀 뒤에 퇴사해요. 근데 회사 후배가 넉 달 전에 빌린 돈을 아직도 안 갚았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회사 사람들이랑 다시는 얽히기 싫습니다. 수요일까지는 갚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안 주면 대안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대요. 뭐라고 얘기해야 돈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얘기네요. 돈을 안 갚았을 때 대안이 있어? 담보 있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 사람끼리 거래하면서 대안이 있냐고 물어본다고? 너 뭐 저축 들어오는 거 있어? 적금 들어오는 거 있어? 보험 깰 수 있어? 이런 느낌인데 제가 대충 봤을 때 금액은 한 30만 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 100만 원 이하? 무조건 30만 원 소액이에요. 그거 뜯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 주면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 정용국 씨의 명언이 있죠. 돈은 줘야 돌려받는다. 안 주면 못 받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얘기를 안 해 주셨는데 저는 무조건 3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대안이 있냐라고 물어봤던 건 본인이 못 받을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뜯기는 거지 뭐. 돈은 진짜 많이 뜯깁니다. 빌려달 때랑 갚을 때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돈은 안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접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틀 뒤 퇴산데 후배는 그 퇴사일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미안해요. 내일 보낼게요. 차단. 자 삐돌이님께 용국이의 일침. 돈 받으려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해야죠. 겁나 추하게. 받고 싶다면. 샌드위치판 들고. 그렇죠. 해야 됩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고민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권이 드는 문자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넷 게시판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외국 물 먹은 고평 더 독해졌다. 가서 용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네. 한국 용 엄청 많이 하고 왔어요. 진짜 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1시간 차 있더라고요. 홍선래님. 정용국 씨 응원합니다. 전 월요일은 꼭 들어요. 감사합니다. 여자분이신 것 같네요. 네. 7047님. 용국 스님 혹시 곱창집에 없는 요일은 언제신가요? 이왕이면 가서 보고 싶어서요. 전 보통 수요일 날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저것 할 게 많아가지고. 요즘 많이 없나 보네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은 항상 있고. 다음 주에 엄청 추워진다는데 허리가 더 안 좋겠네요. 파이프 터지겠네요. 하수구. 하수구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뚫어야 됩니다. 계속 뚫고 있어요 지금. 고평 폰으로 중간중간 뭘 보시는 건가요? 물어보신 분 있어요. 가게 CCTV 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한산합니다. 손님 없어요? 네. 자 이제 약근이 남았습니다. 이제 약은 있거든요. 박우성 의원이랑 비연의 챔피언스로 갑니다. 넘어오시고. 정용국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12월 11일 월요일 배성제 10.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